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노트 이번에는 예금편의 두 번째 단원이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원은 앞에 1단원보다 더 커요. 사실은 여기 봐야 될 금융회사 금융상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합니다마는 아주 꼼꼼히 또 공부해야 될 그런 단원입니다. 어쩌면요 1단원에서는 경제학적인 그 베이스들은 우리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빼고 보면 나름 또 이렇게 강약을 좀 조율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이 금융회사 금융상품 파트는 여기는 뭘 빼고 뭘 또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러기가 애매할 정도로 그냥 거의 열거식이잖아요. 이렇게 쭉 열거식으로 돼 있는 거라 그중에 뭐가 시험에 나오고 뭐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라고 이거를 갈라주기가 갈라들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 저 중요도를 거의 평온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해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쫓아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이제 이 단원의 빈칸 채우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을 뭐 해줘요? 야 이거는 계속 앞에 나왔던 얘기죠? 중개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개념 정의가 돼 있었고요. 은행은 설립 목적에 따라서 여기는 무슨 법? 은행에 관련된 거니까 은행법이라고 보면 되죠. 자 이제 은행법에 의거해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데를 일반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데가 이게 바로 이제 일반은행인 것이고 그 다음에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특수은행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근거가 되는 법이 좀 차이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나눠서 보셔야 되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 등은 이게 이제 일반은행입니다. 일반은행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약간 좀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특수은행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특수은행법들이 마련되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의 특수은행에는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이제 한국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또 이제 돌려서 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봤고 은행은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그냥 일상적인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은행들 이렇게 보고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지방은행으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비은행금융회사, 이제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 중에서 상호금융이 있어요. 장인 애들끼리 여기에 이제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금융을 트고 있는 거죠. 여기에 농협, 수협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협동조합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같은 것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은행의 업무는 고유 업무, 부수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겸영 업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은행이 해야 되는 고유의 업무가 있고 여기서 파생된 부수 업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은행의 업무가 아니지만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일 수 있지만 이거를 걸쳐서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겸영 업무다 이렇게 이제 지칭하는 것이고요. 은행법상 규정된 은행의 고유 업무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그랬는데 아니 예금 받고 대출해주고 하는 게 가장 최우선 업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적금 수입이 있습니다. 예적금 수입. 예금, 적금, 수입을 거둬야 되고 유가증권 채무증서를 발행하기도 하고 자금대출 그리고 어흐마린 이런 것들도 하고 내외 국환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예금, 적금의 수입이다 그러면 수신 업무라고도 하죠. 수신 업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금을 대출해준다 그러면 여신 업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수신과 여신을 가장 근본으로 놓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렇게 고유 업무들이 몇몇 개가 같이 따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판매사나 제조사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미리 돈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나누어서 갚는 것을 이것을 자 회사 이름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너무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일종의 하나의 힌트가 되었을 텐데 이런 거를 할부금융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할부금융자금은 상품 구입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대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대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상품을 공급 판매한 사람에게 그 주체에게 직접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보험회사는 업무 및 회사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오 여기에 우체국보험도 하나 싹 들어가 있네요. 반갑게도. 자 그런데 이제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생명보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나누어 보시고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완전히 분리된 보험으로 서로 겸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겸업이 겸영이 허용되어 있는 분야가 있었죠. 그게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이었습니다. 하다 보니 자기네들의 고유 영역이 있지만 거기서 출발해서 나가다 보니 약간 좀 이렇게 겹치는 교집합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겸영이 가능해라고 이제 해주고 있는데 질병, 상해, 간병보험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SGI죠. SGI 서울보증은 일반적인 보증보험을 담당하는 회사다. 이렇게 해서 SGI 서울보증이라는 기관도 하나 떠올려 보시고 재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사가 보험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 거죠. 대형사고와 같이 큰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여 한계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도 보험에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재보험사업은 전업재보험사인 코리안 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계의 국내 지점, 외국회사의 국내 지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원수보험사도 재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수보험사.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험회사로 지칭하는 애들 걔네들 중에서 일부는 재보험사업도 같이 한다. 그래서 전업재보험사도 있고 원수보험사도 일부가 재보험업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금융투자업 중 금융회사가 자기 자금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도, 매수하거나 증권을 발행, 인수 또는 권유, 청약, 승낙하는 것은 이건 뭐가 돼요? 자기 자본으로, 자기 자금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직접 매도, 매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투자 매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매매에 나서는 것이죠. 투자 매매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업 중 금융회사가 고객으로 하여금 금융투자 상품을 매도, 매수하게 하거나 증권을 발행, 인수 또는 권유, 청약, 승낙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투자를 중개하는 거죠. 직접 자기네가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여기다 투자하세요.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 정도만 하는 거라서 투자 중개업이다라고 지칭하고요. 금융투자업 중 2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영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지 않으면서 알아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2명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한다 이런 개념이니까 집합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투자업 중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을 영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신탁을 영업으로 수행한대요. 그래서 신탁업입니다. 신탁업. 맡겨놨다는 거죠. 맡겨놓고 알아서 해줘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탁업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업 중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 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한다. 그러면 이제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한다. 이렇게 해서 투자 자문업입니다. 내용을 읽으면 뒤에 있는 내용들이 뒤에 있는 용어들이 딱딱 떨어지죠. 앞에서부터. 자 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금융투자업이다라고 했을 때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그리고 집합투자업, 신탁업 그리고 투자자문업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또 금융투자업 중 투자자로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이름받아서 투자자별로 구분해서 이번에는 투자자별로 구분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 일임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집합투자업하고 다른 것은 어떤 거냐면 말이에요.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자들이 낸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운영하면 집합투자업이지만 이것을 이제 투자자별로 나누어서 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면 투자를 일임 받았다라고 해서 투자일임업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 6가지 정도의 그 이제 요 이제 업무의 유형이 업의 유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금융투자 관련해서 자 그렇게 좀 구분을 해두시고요. 이런 구분은 우리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내가 또 도움도 좀 받아봐야지 라고 한다면 역시나 뼈대 노트 제가 이거 너무 너무 애정해서 그래요. 애정해서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때는 항상 뼈대를 잡고 거기다 살을 붙여서 하는 방식을 해왔거든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 그런 걸 권유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자꾸 이제 요구하면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걸 직접 만들어 보시면 제일 베스트하고 아니면은 좀 참고해 가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길을 잃고 헤맬 위험성이 없어요. 이런 거 지금 북적북적하다 보면 제가 일부러 이걸 여러분들이 길을 잃고 헤맬까봐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요 내용들 흐름대로 그대로 문항들을 만들어서 넣어드리고 있긴 한데 그런데 아무튼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전체에서 어디쯤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뼈대를 잘 떠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 작업할 때 뼈대를 잘 세우느라고 했잖아요. 뼈대를 잘 세우는 속에서 지금 내가 뭘 공부하고 있다. 이런 것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걸 꼭 염두에서 이거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너무 또 세세한 것에서만 이렇게 또 함몰돼 버리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게 이제 공부하는데 그 효과가 조금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을 받아서 기업이 대출을 해주는 것과는 달리 그 증권회사는 자금 수요 기업과 금융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회사가 무슨 금융을 중개한다? 이거는 직접 금융을 중개한다. 이거 좀 독특한 거죠. 원래 우리가 직접 금융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이렉트로 만난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간접 금융이다 그러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금융기관이 끼어들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이제 들어왔어요. 금융기관이 금융회사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어디에 끼어들어왔냐면 간접 금융을 매개해 주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직접 금융을 여기 알아서 하는데 거기에 끼어들어와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한다고는 했지만 도움을 받으면 더 원만하게 업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이에 끼어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증권회사는 독특한 지위가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주식, 채권 같은 거 이런 걸 거래할 때는 그게 직접 시장이잖아요. 자금을 이제 주고받는 직접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직접 시장에 직접 금융시장에 여기 지금 이제 증권회사가 끼어들어와 있는 거예요. 끼어들어와서 중간에서 또 이렇게 매개 역할을 해준다. 그런 점에서 은행이 중간에 끼어서 성사시키는 간접 금융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발권 기능을 갖고 있는 은행이기도 합니다. 발권은행이다라고 되어 있고 한국은행은 금융회사로부터 예금을 받아 금융회사 고객의 이제 예금 인출에 대비한 뭐 이거 봐보세요. 자 여기 한국은행은 금융회사로부터 예금을 받아 금융회사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한대요. 예금을요. 일반 고객, 가계, 기업 이런 데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예금을 어디로부터 받는데요. 금융회사한테 예금을 받아둔대요. 예금을 받아두고 언제 찾아갈 수 있게 하냐면은 금융회사 고객이 예금 인출을 하러 왔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부족해지면 그때 가서야 이걸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지급에 준비한 돈 그래서 지급준비금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지급준비금 등으로 이용하고 금융회사에 대출을 해주면 대출도 해줍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은행의 은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원래. 한국은행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여기는 은행의 은행이다. 은행의 은행이다. 라고 해서 은행은 은행인데 일반 가계나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상대로 하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예금도 받고 은행에게 대출도 해준다. 필요하다면 대출도 해주지만 때로는 은행들이 과도한 욕심으로 장인 애들이 수신한 돈을 예적금 받은 거를 이거를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싹싹 긁어다가 이걸 갖다가 대출을 막 실현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자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예금을 맡긴 예금주가 와서 내 돈 찾아갈 거예요. 했을 때 돈이 똑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지급해주지 못한다면 누가 이제부터 은행을 믿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은행을 믿고 거래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도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이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지급준비금을 이제 걷어놓는 셈이에요. 예금의 형식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정작 딱 필요할 때 긴급하게 필요할 때 그럴 때 또 가져갈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대출을 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의 은행 역할. 아 여기 있었는데 괜히 한 번 더 썼네요. 은행의 은행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민이 정부에 내는 세금 등 정부의 수입을 국고금으로 또 받아둡니다. 한국은행은요. 그래서 여기에 써야 될 말은 정부의 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정부의 은행으로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정부가 어디 이제 돈을 보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 같은 거는 국고금으로 한국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또 정부가 돈이 좀 필요해 라고 하면 그 자금을 내어주거나 혹은 정부가 발행한 채권 같은 걸 한국은행이 사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또 이렇게 대여해주는 역할까지도 한국은행이 담당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의 은행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고요. 한국은행의 뭐는 기준금리를 정한대요. 그럼 한국은행에 이것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게 또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떠올려 보시면 되죠.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또 이제 민간 금융통화위원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분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목표치를 올릴까요? 낮출까요? 어떻게 할까요? 동결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구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산에 설치되어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죠. 자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아 5인 이건 포함한이니까 5명의 민간위원까지 포함하면 그 5인이라고 하는 건 5명의 민간위원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총 7명이 여기에 이제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산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제대로 규율하고 통제하고 우리가 이제 정한 방향대로 끌고 가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진화하겠다. 궁극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 자체를 우리가 너무 후진적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선진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금융시장이 또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과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금융감독원이 왜 있는 것이냐. 왜 존재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구해내보시면 되겠고요. 금융감독원은요. 어디에 대한 감독원무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대상은 금융기관들입니다.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감독원무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검사 이런 것도 하고 제재도 하고 분쟁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궁극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이런 이제 취지를 가지고 있는 데가 금융감독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금융감독원은 크게 무슨 무슨 감독을 하냐 그랬을 때 시스템적인 것도 감독을 해요. 금융시스템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 금융시스템이 함부로 마비되지 않도록 시스템 감독도 하고 그 다음에 건전성 감독도 합니다. 건전성 감독. 그리고 영업행위 감독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감독, 건전성 감독 그리고 영업행위 감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교재에 나온 그대로 잘 기억해 놓으시고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금융회사의 현장에서 규제 수준 여부를 점검하는 임점검사 이거는 임점이라는 게 금융회사 현장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임점했다. 그 지점에 임하여 검사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사이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가 지출한 업무 보고서에 근거한 상시 감시를 병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직접 하반 가는 거죠. 하반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임점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 금융감독원에 대한 얘기들을 좀 쭉 받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얘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금융회사의 보험료,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예금보험, 기금, 채권 이런 것들로 뭐를 조성합니까? 예금자 보호를 하는 데가 예금보험공사잖아요. 그래서 예금보험 기금을 조성해 두는 거예요. 따로 돈을 쌓아뒀다가 그랬다가 어떤 특정 금융기관이 흔들거릴 때 그래서 그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거나 할 때 예금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조성해 놨다가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 지급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농수협지역조합의 예금은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천만원이죠. 항상 우리가 매번 말해왔던 건데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천만원까지. 근데 이거를 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요. 어떻게 혼동하시기도 하냐면 내가 A라는 금융기관에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여기에 가라는 상품과 나라는 상품에 가입해 있어요. 그럴 때 가라는 상품에 대해서도 5천만원 나라는 상품에 대해서도 5천만원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5천만원니까 그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5천만원까지만 내가 받아야 될 돈에 토탈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차라리 이제 만약에 그게 불안하면 이 가입하는 상품마다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접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예금보험 제도에 따라 외화표시 예금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요 이거 이제 예금 상품의 종류를 이번에는 나눠봅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예금자의 지급 청구가 있으면 조건 없이 지급함으로써 고객의 지급결제 편의 도모 또는 일시적 보관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요 그때그때 필요하다라고 할 때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지급해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수시입출식 예금이다. 요구불성 예금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요구가 있을 때마다 지불해줘야 될 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요구불성 예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금은 요구불성 예금 상품 말고도 거치식 상품이 있습니다. 목돈을 집어넣어 놓으면 일정기간을 운용하고 그에 따라 높은 이자를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는 게 거치식 상품이 있고요. 그런데 당장 이렇게 목돈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아 이거 좀 높은 금리의 예금 상품 같은 거 이용할 수 없단 말입니까? 했을 때 절중적으로 나온 게 정립식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구불성 예금보다는 당연히 금리가 높아요. 높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목돈을 만들어낼 때 그럴 때 개인이 예금을 통해 목돈을 만들어낼 때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이거를 중간에 찾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 기한의 이익을 금융회사 은행 쪽에다 주고 그 은행이 이거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불리고 그거에 따른 수익을 이제 나눠주는 방식으로 적립식 상품이 있는 거죠. 적금 드는 거예요. 적금 드는 거. 그래서 높은 금리를 이용하려면 요구불성 예금 말고 적립식 상품이나 거치식 상품처럼 일정 기간,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의 이익을 누가 갖도록 한다? 기한의 이익을 바로 이렇게 금융기관 은행 쪽이 갖도록 한다는 건데 이제 다만 이제 목돈이 있는 사람은 거치식 상품으로 그냥 가면 되지만 목돈이 없는 사람은 적립식 상품 쪽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목돈도 만들고 높은 금리도 보장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금융회사에 따라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잔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오히려 말입니다. 이게 이제 수시 입출식 예금에 대해서 이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줬다라고 하는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바꾸면 계좌 유지 수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이 이런 거 한다고 많이 유명했죠. 일본이 워낙 제로금리까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장기침체 속에서 어떻게 됐냐면 그 속에서 이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어려움이 많으면서 그러면 금리 수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야 이거 우리가 예금 맡아서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또 고객 입장에서 편리한 점이 생기는 거 아니냐. 안전하게 돈도 보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주는 것보다 이거는 또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또 돈을 다른 데다 빌려주기도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요거를 그냥 보관료 같은 걸 받으면 어때?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갖고 여기 계좌유지수수료 제도 같은 거 이런 거를 또 거꾸로 받아내기도 한다. 금융기관이 그렇게 보시고요.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들은 은행의 저축예금과 유사한 것이 바로 이제 자립예탁금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립예탁금 이라고 해서 요것을 취급하는데 뭐랑 비슷하다고요? 저축예금하고 유사하대요. 은행의 저축예금과 유사한 자립예탁금을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립예탁금 상품은 대월약정을 맺으면 약정한도까지 대출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른바 이제 대월약정을 맺으면 약정한도까지는 대출을 넣었다 뺐다 내가 필요할 때 수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자립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축예금하고 비슷한 거라고 했으니 얘도 좀 돈을 넣어놓고 조금 이제 그걸 운용할 수 있게 금융기관한테 기한의 이익을 좀 보장해주면 좋겠건만 얘는 그래도 좀 더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한 거죠. 그래서 고객이 약정한도까지 대출을 자동으로 대월약정 속에서 이제 정해진 액수만큼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두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가계 당자예금은 뭐냐 당좌가 뭐예요 당좌 계좌를 지정해가지고 그 계좌를 바탕으로 어음도 발행하고 수표도 발행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그게 당자예금입니다. 그래서 가계 당자예금이다 그러면은 뭐 이제 가계수표 같은 거 이런 걸 발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모든 은행에 걸쳐 1인 1계좌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하나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이 저 금융자산보다 넘어서는 넘어서는 액수를 취급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여기저기 남용하고 다니면 안되고 어 이거는 모든 은행에 걸쳐 1인 1계좌만 거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두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계수표는 예금자력 및 대월한도 범위 내에서 발행하여야 아며 대월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하게 되면 즉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한도가 대월한도인데 그거를 넘어서서 발행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용도나 여러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어 대월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놨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가계수표를 함부로 발행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단기 금융상품으로 이제 MMF 같은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머니마켓 펀드 이거 펀드죠? F자 들어간 것은?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펀드니까 당연히 자산운용회사가 운영을 합니다. 펀드니까 펀드니까 자산운용회사가 운영하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운영하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데서 판매한다. MMF를 그러니까 판매회사는 좀 확장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운용회사를 개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판매처들을 따로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같은 데들이 다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MMF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오는데 일시 자금예치수단으로서의 본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가능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이게 이제 AA등급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해서 운용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시 자금예치수단으로서의 본래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운용가능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AA등급 이상으로 제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AA등급 이상으로 제안한다. 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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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약간 비문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잘하셨을까 좀 걱정되니까 말씀을 어 드려본다면 단기금융상품 펀드는요. 펀드 형식이지만 이게 단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보유하고 있다가 되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게 이제 자금을 유치해가지고 어 펀드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이거를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이 투자받은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신용등급이 낮은 상품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회복을 못한 상태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원금이 훼손되는 상품이다. 이런 느낌만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으려면 적어도 이제 채권의 신용등급을 AA등급 이상으로 해서 부도나지 않을 것들만 건드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용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해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단기금융상품 펀드는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용자산 전체 가중평균 잔존 만기를 7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가 분명히 단기금융상품 펀드예요. 펀드인데 단기금융상품들이 투자하는 펀드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긴 상품에다 투자했다가 빨리 빨리 이거를 다시 현금화해서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돈이 쾅 막혀버릴까봐 걱정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운용자산 전체 가중평균 이 잔존 만기를 7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상품에 투자하고 단기에 수익을 해서 이거를 이제 투자자한테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게 MMF니까 현금화가 안 돼서 막혀버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75일 제한 규정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CMA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관리계좌가 나와있습니다. CMA CMA는 자 이거는요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또 이것도 단기 금융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서 취급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를 좀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CMA 같은 경우가 일단은 MMF나 MMDA 같은 상품하고 묶어서 비교되는 상품이잖아요 원래가 그죠 그렇게 이제 묶여서 비교되는 상품인데 그런데 이제 그중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MMDA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같은 데서 취급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고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던 이제 MMF 같은 거는 펀드의 형식 아닙니까 펀드의 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투자 상품으로서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CMA 같은 경우에 어음관리계좌다 CMA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취급하는 데가 이렇게 종금사하고 증권사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종금사 같은 경우에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되고요 대상기관이고 증권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CMA를 어느 쪽을 통해서 가입을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MMDA MMF CMA 이런 계좌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 자금을 유치하여 유치하여 그걸 가지고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운용한 다음에 그 수익을 나눠주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 이제 MM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 배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적 배당 그러니까 수익이 거둬지면 그 실적을 가지고 배당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게 또 특징의 펀드니까 그런 것들 이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잘 좀 떠올려 보시고 잘 비교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CMA는 개인이나 기업이 1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저축수단이고 실물이 아닌 어흥관리계좌 통장으로만 거래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CMA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여기 보면 어흥관리계좌라고 명칭 자체를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도 어흥관리계좌 통장으로만 거래된다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정기적금의 가입자는 필요시 적금을 담보로 납입한 적금 잔액의 일정 범위 그런데 내가 낸 돈 어흥관리계좌 어흥관리계좌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가는 거라 이 95%까지 거의다죠 거의다 거의다 대출을 받아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후에는 적용금리가 가입 당시 또는 만기일 당시 약정이율의 어 절반 이하로 크게 낮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을 맡겨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구불성예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가 보장이 됩니다. 높은 금리가 보장이 될 텐데 어 그런데 이제 이게 만기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찾아가지 않고 돈을 그대로 그 계좌에 묵혀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도 약속된 금리만큼 높은 금리를 계속 적용해 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고 요거를 이제 그냥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제 남겨둔 요런 이제 예금이다라고 한다면 요거의 이제 금리 수준은 2분의 1 이하로 크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가 된 예금을 이제 다 찾아서 이걸 가지고 다른 금융상품을 또 이제 적합한 것을 또 다시 가입하거나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죠 계속 묵혀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적금과 달리 가입자가 자금 여유가 있을 때 금액이나 입금 횟수에 제한 없이 입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원래 적금은 다달이 정해져 있는 액수만큼을 납부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 그런데 자유적금이라고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자유적금은 입금 횟수도 제한 없고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입금 액수나 이런 것들도 별다른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여유가 생겼을 때 요 이제 적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죠? 자유적금 그리고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이다. 했습니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신용협동기구들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기예금하고 비슷한 거라고 했으니까 정기예탁금 이렇게 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예탁금 그래서 은행의 정기예금과 비슷하고 기간을 정해서 돈을 툭 맡겨놓는 정기예금하고 비슷한 것으로 정기예탁금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금융상품 요금융상품은 조합원 준조합원 또는 회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목돈 운용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LD가 나왔죠.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티 링크드 디파짓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예금은 정기예금인데 디파짓인데 그런데 이코티 링크드 어디에 연동되어 있다? 이코티 주가지수에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LD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것은 코스피 200지수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EO 지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한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고수익을 좀 거둬보려고 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봐두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지수 연동형 정기예금 ELD는 주가지수 전망에 따라 주가지수 상승형 하락형 또는 횡보영이 있습니다. 주가지수 쭉 이제 횡보는 주가지수가 이제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품 구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양도성 예금증서로 갑니다. CD CD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특수한 형태 금융상품이다. 그래서 은행이 말이에요. 단기로 발행하고 할인식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 특징을 보시고 양도를 해준다는 얘기 자체가 기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무기명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명이 아니다. 무기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명. 그래서 누군가에게든 양도를 해줄 수 있는 성질이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매조건부채권이 나왔습니다. 투자금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장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상품이다. 이게 확정금리로 해가지고 자 이제 그래가지고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편이고 단기 여유자금 운용할 때 유리한 저축수단이 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자 이거는요 1년이 지나면 1순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이외 지역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 사이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죠.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납입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도 있습니다. 병행이 됩니다. 일정액을 적립해서 쌓아가는 방식도 되고 한꺼번에 돈을 맡겨놓는 방식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해서 매월 이거는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범위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초과해서 잔액 1,500만원이 채워질 때까지 그때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적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약 대상은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가 좀 중요한 거죠. 여기는 무주택자들한테 먼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1세대당 1주택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을 기준으로 1인당 1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1인당 1주택이라는 표현도 있고 여기 보니까 1세대당 1주택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렇죠.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을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약간 복지적인 것까지도 같이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세대의 1주택만 기회를 주지만 민영주택까지 그런 통제를 다 걸 필요는 없기 때문에 1인당 1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청약종합조축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최대 연 240만원에 40% 계산하면 96만원 나옵니다. 여기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주니까 많이 가입해라 이런 이제 권장이 들어가 있는 셈이죠. 주택청약종합조축에 서울과 부산의 경우 청약가능 예치금은 얼마냐 그랬을 때 300만원부터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펀드는 펀드는 어디 회사 상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자산운용회사 상품이다. 앞에서도 이건 봤던 내용인데 어느 주식이나 채권에 얼마만큼 투자할지 투자전문가가 운용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다른 말로 우리가 펀드매니저 이런 말도 갖다 쓰는데 펀드매니저 투자전문가 투자전문가가 운용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 들어간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펀드의 법률적 용어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집합투자 집합투자는 두 명 이상이 집합해서 모여서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펀드 판매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은행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펀드는 자산운용회사 펀드 판매회사 그리고 자산보관회사와 일반사무수탁회사 등 4개의 회사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들고 누가 횡령하고 나르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역할들을 다 나눠가지고 여러 업체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상호간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렇게 금융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런 것이고 만약 가령 자산운용회사가 여기가요 파산한다 손치더라도 자산보관회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가 파산했다고 돈을 다 날려먹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펀드는 자산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증권의 발행 및 명의계사 업무 계산업무 준법감시 업무 등에 별도의 사무수탁회사가 요거를 이제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무수탁회사 그렇게 또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대가로 자산운용회사가 받는 돈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요 뭐 우리가 이제 자산운용사가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받는 거죠. 다른 말로 운용보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운용보수 정확하게는 운용보수라고 봐야 되겠죠. 수수료라는 말은 좀 이렇게 뭐 이걸 판매하고 운용하고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원래는 수수료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운용하고 받는 보수까지 그냥 수수료라고 통칭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기는 운용보수라고 쓰고 지나가는 게 좋겠네요. 펀드 판매회서가 판매 서비스에 대해 받는 대가에는 펀드를 추천하고 설명해주는 판매수수료도 있고 투자자의 펀드 계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으로 받는 판매보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수라는 말을 그냥 수수료라는 말로 퉁 쳐서 쓰기도 한다. 그래서 이걸 다 같이 그냥 수수료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좀 구분되는 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운용보수라는 말을 정확하게 안 써주고 그것도 그냥 다 수수료라고 통칭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용어를 좀 갈라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펀드 가입을 한 다음에 1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펀드를 해지하면 일종의 페널티로 판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종 정도 기한의 이익을 보장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같은 운명공동체 아닙니까? 펀드에 가입한 사람과 그 다음 펀드 매니저가 한 배를 탄 셈인데 그러려면 펀드 매니저가 계획을 짠 대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입하자마자 나 그만할래요. 이래버리면 그럼 이게 운용하는데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페널티 같은 형태로 판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액으로는 대규모 자금이 소유되는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어렵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서 운용되는 펀드를 통해서 다같이 모여서 집합적으로 투자를 하면 이게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합 투자를 하는 게 펀드인데 펀드 집합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죠. 아니 원래 포트폴리오라는 말하고 분산 투자라는 말을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이거 툴을 그래서 여기는 분산 투자를 답으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대규모로 투자 운용되는 펀드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거래비용과 정보 취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있고 이걸 통해서 거래비용과 정보 취득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는요. 덩어리가 커지면 단위당 생산비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비용 자체가 하나하나하나 할 때보다는 다 합친 비용이 더 적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규모의 경제. 펀드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은 공모형 펀드. 그리고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게 사모형 펀드인데 최대치로 보면 이게 100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100인 이하인데 이제 전문 투자자를 빼고 보면 그럴 때는 이게 이제 50인 이상이 저기 이게 공모형 펀드가 50인 이상이고 참. 사모형 펀드 이거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사모형 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는 49인 이하예요. 그래서 공모형 펀드는 50인 이상이 투자자고 사모형 펀드는 100 이거 봐봐요. 공모형 펀드는 50인이 넘어야지 공모예요. 그리고 이제 사모형 펀드는 100명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모형 펀드도 50인 이상 100명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문 투자자들이 구성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일반 투자자다 라고 했을 때는 49인까지만 49인까지만 여기에 이제 가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에 펀드 중에서 금이나 구리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실물펀드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부동산 펀드 그러니까 이제 뭐를 대상으로 투자하냐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펀드 그러니까 다른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를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하면 재간접 펀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펀드 자체가 간접 투자 상품이잖아요.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인데 그런데 그 펀드를 대상으로 해서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간접 투자를 또 한 번 했다. 라고 해가지고 재간접 펀드다. 이렇게 이제 지칭할 수 있는 겁니다. 펀드 중에서 선박이나 도로 등 특수자원에 투자하는 펀드를 특별자산 펀드다. 라고 합니다. 특별자산 펀드 이렇게 합니다. 이거 특별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선박이나 도로 같은 데다 투자한다 그러면 자 그리고 혼합형 펀드는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율이 각각 이거는 어느 하나가 압도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각각 이건 60%를 뭐 하나가 넘기면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하나가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둘을 놓고 보면 딱 절반씩 하면 50 50이잖아요. 50 50인데 뭐 하나가 60을 넘지 못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비등하게 이렇게 이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혼합형 펀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익을 많이 높게 추가하려면 주식형 펀드로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나는 원금 보존이 좀 더 목적이 더 있다 라고 하면 채권형 펀드 안정형 펀드 쪽으로 가주는 게 이제 맞겠죠. 그런데 아 이도 저도 좀 약간 애매한데 그래서 난 짬짜면 스타일인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짬짜면 스타일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혼합형 펀드로 가서 아 그러면 반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지수와 같은 지표를 따라가도록 설계한 주식형 펀드를 우리가 이제 인덱스 펀드라고 얘기를 하죠. 인덱스 펀드 그래갖고 인덱스 인덱스를 기준으로 인덱스에 투자하는 펀드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채권형 펀드 중 자 바로의 펀드는 BBB 이하인 투자기 등급 채권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봐보세요. 이게요 많이 벌려고 하는 것 같죠? BBB 이하면 등급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기업원도 B 플러스 이하래요. 그걸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못한 정도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펀드들은 이제 많이 벌 수 있지만 많이 위험하죠? 네. 좀 위험해지죠? 펀드는 원래 주식보다 훨씬 안정적이지만 펀드 안에서도 조금 더 위험한 거 좀 덜 위험한 거 이게 나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더 위험한 겁니다. 대신에 많이 벌 수 있죠? 하이 일드 많이 벌 수 있는 펀드 이렇게 봐주시고 대체로 펀드 이름의 마지막 부분에는 알파벳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운용 방식이 같더라도 펀드 투자 비용의 부과 체계가 다른 여러 펀드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펀드들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알파벳 이니셜로 이렇게 알파벳으로 부르는 거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멀티 클래스 펀드다 이렇게도 불렀는데 이거를 종류형 펀드다 이렇게 지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류형 펀드의 클래스 중에서 선치형 판매 수수료를 받으면 이게 A클래스 후치형이 C클래스 판매 수수료가 없는 것은 C클래스 다 받는 건 D클래스 그래서 이게 수수료를 어떤 형식으로 부과하느냐 부과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A, B, C, D형의 종류형 펀드가 나눠졌었고 그 다음에 종류형 펀드는 가입 채널에 따라 온라인 가입용인 E클래스 E잖아 E 온라인 가입용 그 다음에 펀드 슈퍼마켓이면 슈퍼마켓 슈퍼마켓 S겠네요. 그죠? S클래스 등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고 종류형 펀드 중 5년 이상 유지했을 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제 P클래스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ETF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인덱스 펀드의 한 종류다라고는 보는데 인덱스 펀드랑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ETF는 이 자체로 이제 상장이 되어서 상장이 되어서 그거 상장된 상태로 다수의 사람들이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걸 우리가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상장지수 펀드다 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상장지수 펀드는 특정한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서 운영되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주가지수 같은 거에 연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상장되었냐면 거래소에 직접 상장이 되어서 하나의 개별 주식 종목과 똑같이 얘 자체가 상장되어서 실시간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TF의 구성은 해당 지수에 포함된 상품의 마스켓과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당 지수보다 변동폭을 크게 만들어서 이게 이제 크게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지렛대라고 하는 거니까 변동폭을 크게 만드는 거 우리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부채를 감내하면서까지 투자 규모를 키우는 걸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레버리지 ETF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버스는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 카세트 써보신 분들은 아는데 인버스 기능이라고 하는 게 카세트 테이프 왜 있잖아요. 아 이거 너무 옛날 근데 이게 다 돌아가고 나면요 여기서 탁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인버스 내지는 리버스 이런 편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시 거꾸로도 돌게끔 만들어져 있는 이런 기술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런 걸 한번 연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연상해서 인버스 ETF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지수와 거꾸로 움직이게 그렇게 이제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럴테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여기에 인덱스를 구성하느냐에 따라가지고 ETF도 일종의 인덱스 펀드니까 그래갖고 이 안에 상품의 바스켓에 이 바구니 안에다가 뭘 넣을 거냐 이거예요. 어떤 걸 넣을 거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국내에서 판매되는 엘에프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코티 링크드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주가하고 연계시킨 거죠. 주가지수 연계 펀드입니다. 그래서 ELD 그러면 여기가 디파지시였고 여기가 ELF 그러면 여기가 펀드 이렇게 이제 표현 들어간 거니까 끝에 글자만 바뀌었고 앞에는 이코티 링크드라는 말이 똑같으니까 그 앞에다가 주가지수 연계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주가지수 연계 펀드는 펀드 재산의 대부분을 국공채나 우량회사채 투자해서 만기시 원금은 확보합니다. 그래 놓고 나머지 잔여 재산을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권리 증서를 편입해서 펀드 수익률이 주가에 연동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조화 상품은 이런 성질 저런 성질을 같이 믹스시키면 우리가 구조화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지수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상품으로 아까 ELD도 있었잖아요. ELD 같은 경우는 거기 원금을 보존해야 되니까 원금 말고 이자 같은 거를 이제 투자 주가지수에 연계시키거나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 얘는 상당 부분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일부만 일부의 잔여 재산만 이제 이걸 세게 투자 들어가 주자 한번 주가지수에 한번 연동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런 펀드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ELF 중에는 주가 상승으로 투자기간 도중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그냥 바로 돌려주는 조기 상환형 상품 같은 것도 있더라. 이렇게 되면 가장 해피한 일이네요. 서로가. 그렇죠? 목표치를 다 달성했으니까. 그리고 빨리 이제 털어버리는 거예요. 기한이 약속된 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빨리 처분해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제 조기 상환형 상품도 있더라. 그리고 리치가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이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리치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일부일부 투자를 하는 거죠.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부동산을 조금씩 쪼개서 들어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회사형은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치 리치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렇게 해서 증권시장에 상장까지 해가지고 주식의 형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주식 자체를 거래하는 건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일반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놓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좀 다른 거죠. 이건 이제 부동산 수익, 부동산 가치 이런 거를 이제 핵심 대상으로 삼는 것이긴 합니다. 근데 형식을 완전히 주식 투자하듯이 이렇게 이제 변형해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재간접 펀드가 다시 나왔는데요. 재간접 펀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동일 자산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들에 대한 투자는 펀드 자산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간접 펀드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펀드가 펀드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입한 펀드가 또 다른 펀드에 가입했다. 그런데 이게 동일 회사가 운용하는 여러 개 펀드에 지들끼리 물고 물리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구성해버리면 이 운용회사가 뭔가 판단 하나를 잘못했을 때 그럴 때 이게 싸그리다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일 자산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들에 대한 투자는 펀드 자산 총액의 절반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펀드에 대해서는 자산 총액의 20%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펀드가 펀드에 가입하는데 그 펀드의 20% 이상을 몰빵한다든가 아니면은 몰빵은 안 했는데 이제 같은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 여러 개에 가입해가지고 그게 50%를 넘어가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 분산을 해야지 이렇게 다 몰빵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생 상품은 자 이제 이거는 가격 외에 거래 조건을 표준화했다. 이런 거예요. 파생 상품 가격 그 자체만 놓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시장에서는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하잖아요. 근데 파생 상품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거래 조건을 가지고 그걸 표준화해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장래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게 있습니다. 선물은요. 나중에 거래될 것을 지금 가격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한번 해볼래? 뭐 이런 걸 하는 거고 옵션은요. 특정 가격에서 살 권리 혹은 특정 가격에서 팔 권리를 한번 우리 한번 부여해 줘 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격 이외에 다른 거래 조건을 붙이는데 그것이 거래소에 거래소 안에서 거래되면 장래 파생 그리고 이제 거래소 밖에서 마음대로 거래가 되면 장외 파생 상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일종의 해지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장래의 가격이 너무 오르거나 떨어질 것이 염려될 때는 선물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옵션 거래도 가능하고 이런 것입니다. 선물과 옵션 등 파생 상품 불확실한 미래의 가격 변동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려는 해증이 원래 목적이지만 기초 자산의 미래 가격 변동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레버리지죠. 또 위험을 더 늘려서 그래서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면 이걸 우리가 용어로 레버리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적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해증하려고 하는 건데 다른 한쪽에서는 뭐야? 쟤 해증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내가 그 위험부담을 내가 좀 떠안아봐? 내가 떠안고 이거 뭐 대박 한번 터뜨려봐?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맞장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적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계약은 현재 시점에서 계약은 하되 물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장내에 인수 인도한다는 점에서 계약과 동시에 정해진 가격으로 물품을 인도 인수하는 현물 계약하고는 대비된다. 현물 계약은 당장 돈 주고 물건 가져오는 거지만 선물 계약은 먼저 계약은 다 해놔. 물품은 근데 장내에 인수 인도해. 이렇게 되는 시차를 좀 이용하는 이런 이제 투자 기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형성되는 선물 가격은 미래의 현물 가격에 대한 뭐가 되겠어요? 이게 미래에 대한 예측치, 기대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거래의 현황을 지금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가 이 플레이어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가 짐작이 좀 가능하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 선물은 기초 자산이 뭐예요? 상품이라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실물, 상품을 대상으로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이게 농산물, 축산물 같은 거로부터 출발해서 현재는 임산물, 비철금속, 귀금속,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융 선물은 금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장단기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금리 선물이 있고 금리에 의해라고 했으니까 금리 선물이고요. 개별 주식이나 주가 지수를 거래 대상으로 하면 주식 관련 선물이라고 하고 주요국의 통화를 대상으로 하면 통화 선물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선물 계약으로는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게 이게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코스피 200 선물 대비 거래 단위를 요거를요. 좁혀놨네. 미니 선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5분의 1로 축소를 한 코스피 200 미니 선물도 있고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 특성을 반영한 코스닥 150 지수 선물도 있고 특정 산업군의 주가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 종목을 지수화해서 거래되는 10개 섹터 지수 선물 같은 것들 등등 다양한 것들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서 거래 중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선물은요. 각각 3년, 5년, 10년 만기 국채 선물이 있다. 이거는 국채를 대상으로 국채 금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거래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거 미국 달러와 일본에나 중국 위화나 유로와 같은 외환들을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이거를 통화 선물이라고 앞에서도 지칭하고 넘어왔습니다. 상품 선물로는 이제 돈육 선물 같은 것도 있는데 금 선물 같은 게 금이 아주 가장 사람들이 먼저 선호하는 그런 이제 현물이기 때문에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금 가격을 가지고 뭐 예측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도 공부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게 가격 변동이 지금의 실물 경제에 되게 예민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로만 좀 평가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쨌건 이런 걸 선물 거래로서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금이나 돈육 이런 게 있고 옵션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고 하고 옵션 거래할 때 우리나라 주가지수 옵션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이 주가지수가 옵션의 기준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기초 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옵션 보유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진 특정 시점 또는 정해진 기간이 이제 이게 만기죠. 만기 만기 기간이 찼다. 이걸 만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지나면 해당 옵션은 그 가치를 상실하고 더 이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옵션 만기일 이렇게 보시고 옵션은 선택권 보이자에 따라 기초 자산을 특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그럼 매입할 때 아 콜 나 그거 살게 콜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초 자산을 특정 가격에 매도하기로 나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푸드옵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주식옵션은 옵션 중 가장 흔한 형태가 된다. 그래서 주식옵션은 개별 주식이 기초 자산이 되는 옵션이다. 그래서 옵션 거래를 하는데 주식을요 특정 주식을 주가에 따라 얼마에 살 권리 팔 권리 이런 것을 설정해 놓는 거죠. 자 그리고 주가지수 옵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지수 자체를 기초 자산을 삼아서 주가지수가 얼마일 때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옵션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통화 옵션이 있습니다. 외국 통화가 기초 자산이 되는 것을 또 통화 옵션이라고 합니다. 선물에서도 그 대상이 되는 것들에 따라서 앞에다가 수식하듯이 저런 명칭들을 붙였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옵션에도 이런 이름들이 같이 붙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미국 달러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환이기 때문에 이 미국 달러 옵션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금리 옵션은 국채, 회사채, CD 등 이제 이거는 금리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금리를 이 자산이 언제까지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현물 옵션과 달리 선물 옵션은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계약 자체를 이제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다 그랬으니까 옵션인데 선물 옵션이라는 거죠. 선물 옵션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네요. 금전적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 종료 시 금전 또는 운용재산을 수익자에게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인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직접 지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나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직접 지시하는 특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그러지 않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 신탁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금전 및 금전의 재산을 하나의 계약으로 포괄적으로 설정하면 이건 이제 종합재산신탁 전체 재산 한꺼번에 신탁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외화로 예금하고 인출하는 정기예금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외화정기예금입니다. 말 그대로 외화정기예금 외화정기예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외화정립식예금 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외화를 정립식으로 예금해 둘 수 있는 상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계약기간이 24개월까지 1개월부터 24개월까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정립을 하는데 2년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준비한 빈칸 채우기는 모두 마쳤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죠? 111개였나요? 와 너무 많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OX도 보고 빈칸 채우기도 아냐아냐 단답식 말하기죠. 단답식 말하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